여러분들은 파악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원자나 분자, 주기율표,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은 어려운 용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실험실이나 폭발, 가스 노출과 같은 주변 환경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화학은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도 화학 반응의 결과이고 머리카락, 피부, 손톱과 같은 것도 다 화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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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강좌에서 가이드가 된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시던 화학적인 궁금증 그리고 호기심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호기심하고 궁금증을 잘 챙기시고 이번 강좌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 깊이 있는 화학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Anyways, 알겠습니다. bondịch Congratulations! learning